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영향으로 5만원 이하 설 선물세트가 늘어난 가운데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가 등장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진행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행사에서 삼겹살 1kg과 목심 500g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구이 세트를 4만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연탄불고기 전문점과 제휴에 마련한 돼지고기 불고기 선물세트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했고 청탁금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